한 번 나온 것 같아, 정말로 아 진짜라고! 진짜야! 이거는 나의 자부심이에요, 진짜 정말로! 아 진짜! 진짜! 시끄러운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약간 거짓말 뻥 안 치고 진짜 저 되게 잔잔한 노래나 뉴 에이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듣는 걸 좋아하지 클럽 음악 쾅쾅 그리는 거는 약간 뭔가 좀 저의 이 마음과 사상관은 좀 안 맞더라고요 가본 적은 있잖아요 근데 뭐 힐스클럽, 볼링클럽, 당국클럽 이런 게 더